오늘도 우리 지역은 더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이 맑은 날씨 보이면서 더위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4도, 안동 22도, 경주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를 텐데요. 보시면 대구는 34도, 안동 33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청송에는 가시거리가 채 200m도 되지 않는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나는 아주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더울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열도면상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열도면상이 재현되면서 강한 일사와 함께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함께 냉방병에 좀 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들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24도, 청도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청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천의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합니다. 상주는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김천 34도, 상주 34도로 무더겠습니다. 안동의 기온 살펴볼까요?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천도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안동 33도, 예천 34도로 오늘도 뜨겁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